안녕하세요 코가손입니다. 저희는 어떤 음악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영향을 받은 음악이나 아티스트 혹은 사회적 이슈, 개인적인 생각이나 태도를 바탕으로 꾸준히 음악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지치지 않고 다양한 것에 관심을 두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모든 걸 우린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 세상 아름다움 마저 내가 내게 눈 먹은 말들이 생생하게 달아와 그래서 여기 늘 건네 좋은 걸 좋다고 말하노 이제 너의 모든 것을 더 우린 걸 아낄 거야 싫은 걸 싫다고 말하노 이제 너의 모든 것을 믿어 우린 떠나 낄 거야 여기에 있으면 안 돼 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자꾸 길 돌아봐 날 붙잡아 주는 너의 두 손을 받아들이고 내 할 일을 생각해 내 할 일을 생각해 너의 모든 것을 믿어 내가 내게 되나 내가 내게 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믿어 내 할 일을 생각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